다들 크리스마스 이브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게 겨울인지 가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던 날씨는 어디 가고 유난히 춥고 시린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이도 웃고 많이도 울고 그랬던 한 해였는데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웃음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빌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소소한 신변잡기적인 소식을 여러분께 말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본가에서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씩 캔맘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마다 언급을 했지만 기억하는 분은 많이 없으시겠죠. 집에 갈 때마다 저를 향해 애옹애옹 울어주는 녀석이었고 회사일과 유튜브를 병행했을 때 힘들 때면 고양이가 생각나곤 했답니다. 3교대 간호사를 하다보면 이른 아침에 퇴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녀석이 제 앞에 다가왔었죠. 밤새 일을 하느라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았는데 제 앞에 다가와서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떠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아토피가 심해서 고양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엄마 아빠는 알러지가 없었고 저는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 걸어서 새벽같이 엄마를 깨우는 못된 딸의 모습을 보였죠. 엄마는 은퇴를 하셔서 회사를 다니지 않아서 안 그래도 적적했다며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걸 찬성하셨고 저는 그 길로 고양이를 본가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 녀석과 인연을 쌓은 지가 벌써 7년이 됐네요. 반려동물이라곤 학교 앞에서 500원 주면 두 마리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병아리가 전부였고 저에게 반려동물은 참 낯설고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묘하게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으며 속을 썩이는 고양이가 참 많이도 귀여웠죠. 하지만 일한다고 바빠서 못 보러 가고 영상 만든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데리고 온 건 저인데 키우는 건 부모님인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언제나 집에 돌아가면 녀석이 저를 반겨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녀석의 시간과 저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갔고 이번에 머나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이 슬프기도 했지만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는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보러 오신 분들이 아닐 테니 말이죠.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별은 저에게 꽤나 충격적이었고 이 감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프다는 티라도 냈으면 녀석이 많이 아프구나 싶어서 맛있는 거라도 많이 먹여주고 많이 귀여워해주러 갔을 건데 아프다는 티 하나 내지 않고 가버린 녀석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소중한 사람도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별을 마주해보니 꼰대 같게도 이런 말을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함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께 전화 걸어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바보 같겠지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전화 걸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 사서 집에 들어가도 이상할 거 없지 않습니까? 많이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지만 부디 오늘 하루만큼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